오늘 그 나눠드린 페이퍼 있죠? 자신을 법으로 삼고 섬으로 삼고 귀초로 삼으라 같이 폭성합시다 안한다여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섬으로 삼고 법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삼아 머물지 말라 안한다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어떻게 비구는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삼아 머물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운명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여 머문다 마음에서 관찰하며 머문다 사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금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안한다여 저희와 같이 비구는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법을 힘으로 삼고 법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받는다 안한다여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신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공부짓기 원하는 미국들은 최고 중의 최고가 될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변지 변지 오래죠 이래 못 뵈서 변지가 반 년 된 것 같아요 반 년 됐죠 10월에 뵙고 못 뵀으니까 오래됐습니다 안녕들 하셨죠 내가 그때는 뭐 코로나다 어쩌다 해서 세상이 어찌 저런 하더니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 속에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자신과 법을 섬으로 삼고 귀초로 삼으라 여기서 섬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이 요즘은 뭐 그 동력을 뭐 기계에서 만들어내서 가니까 그렇지만 전에는 바다에 배가 가려면 사람이 노를 저어야 가잖아요 바다에 노 젖는 사람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그 사람이 좀 쉬고 싶으면 어떻게 쉬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표류하죠 섬이 있어야 섬에 배를 대놓고 쉴 수가 있죠 그때의 섬입니다 이 섬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의 길을 가시면서 바이샤리 한역 경전에는 피사리성이라고 그러는데 바이샤리성을 떠나서 부처님이 이제 쿠시나가라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이틀 밤을 자고 세 번째 밤에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안 한다를 비롯한 제자들한테 했던 법문입니다 이게 북방에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기는 뭐 많이 들어봤던 말일 건데 자등명 법등명 그 법문이 부처님의 열반경 마지막 열반의 여정길에서 세 번째 날에 했던 법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핵심의 내용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가 전제가 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열반의 길을 가니까 부처님은 이제 열반에 드시죠 열반에 드시고 나면 누구한테 의지해야 됩니까? 이런 위기감 뭐 그런 생각들이 제자들한테 팽배해 있었어요 그 제자들한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 자신을 믿고 너희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믿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죠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하신 지가 뭐 2600년 27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좋은 내용입니다 뭐 날도 풀리고 겨울도 풀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봄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소양 벚꽃길에 벚꽃도 피일라고 그러고 또 집 주변에 정각 주변에 풀들도 나기 시작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시작하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국가와 세계도 이런 봄 기운과 더불어서 과거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 발전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 평온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자유로운 해탈을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세계도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내가 나눠드린 이 종이 잠깐 좀 보면서 내용을 조금만 좀 봅시다 이 내용 여러분들 자등명 법등명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었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안한다여 부처님의 제자지요 부처님의 상수제자 부처님의 사촌입니다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이런 말들이 참 교훈적인 말이고 정말 좋은 말인데 요즘에는 보면 세상이 너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되어버려 가지고 이 말이 오해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팽배한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무슨 각자 도생해라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서로 자기 이익을 극대로 추구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 이기주의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는 것을 권장한 게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를 믿고 의지해라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께도 다 이기주의적으로 살아라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 자등명입니다 자등명 여기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 써져 있는데 등불이라고 하는 거 이 말이 인도말에는 이게 뒷바라는 말인데 등불 뒷바라는 말 등불이라는 말인데 등불이 켜지면 그 등불이 누구는 이쁘니까 등불을 주고 누구는 미우니까 등불을 안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차별이 없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법화경에도 있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모든 것을 평등하게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미우니까 저 집에는 비 안 내리고 다른 집에만 내려줘야 되겠다고 비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등불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그런 무한한 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입바라고 했는데 이 말을 중국의 역경하는 분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 두입바가 등불인지 아닌지 두입바는 차별이 없는 것을 두입바라고 해요 그런데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등잔 등자로 번역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이것도 번역을 본래는 스스로에게 차별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덕들이 너희들 스스로에게 밖에 있으니 그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수행하면 된다 이런 말인데 중국에 번역을 하면서 이걸 등잔 등자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에 귀초로 삼아 머물지야말라 여기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마죠 이 다르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니뭐니 해도 중도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사성제의 내용 가운데서도 핵심인 것이 중도인 거니까 여기에는 법을 중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밑에도 조금 얘기가 더 나와요 안 한다여 그러면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어떻게 비구는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그것에 자신을 갖는다 하더라도 북한에 또 흔들릴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에서 비구는 그 밑에 있는 말들 그게 부처님의 설명 방식입니다 이게 시대가 너무 오래 전 일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언뜻 딱 그냥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이 말은 그런 시대적 차이 지역적 차이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일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모두 다 감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감동이 좀 덜 할 수 있어요 봅시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에는 이제 몸에 관한 거고요 신수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여기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린다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은 자타가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세상에 대한 것들은 다섯 가지로 재색, 식명, 수 재색, 식명, 수 이 세속적인 욕망의 대표적인 겁니다 재, 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물에 대한 거죠 재물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 세속적인 것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많이 갖고 싶은 것 넉넉하게 갖고 싶은 것 많이 저장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이 세속적인 생각의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색,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관한 생각 뭐 그런 거죠 내가 이거 적절한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 60이 되어서 70이 된 분이 얼마 전에 절에 왔어요 그래서 지무실에 앉아서 이리저리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둘 간의 이야기가 순하지 않아 조금 싸나워 둘 간의 오가는 얘기가 조금 싸나워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 보고 그 처사님 보고 그랬어 아니 그 나이에도 싸웁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 아, 이 나이가 어때서요? 그러니까 나이가 70이 다 되는 분인데도 자기 부인을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래요? 홍 회장님, 유 회장님 절대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겨먹으실 수도 없는 거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곧바로 대안을 찾아서 또 공격해옵니다 그러니까 이겨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것이 세속적인 욕망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가치 가운데 그런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넉넉하게 먹고 싶고 먹는 거 이렇게 저장하고 싶고 재하고 비슷한 건데 재색식, 그 다음에 명 명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건강하고 자는 생각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세속적인 삶의 대표적인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살고 싶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세속적인 가치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마음 속에는 아이고 뭐 재색식명수 그거 다섯 가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할 건데 그렇죠? 나쁜 건 아니잖아 나쁜 건 아닌데 온전히 여기에 갇혀서 살아버리면 많은 걸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걸 놓치는 것이 뭔가 자등명, 법등명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재색식명수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한테 괴로움을 주는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싫어하는 생각 싫어하는 생각 싫어하는 생각의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는가? 싫어하는 생각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해온 자기 방식이 있어요 그 자기 방식에 맞지 않으면 싫어하게 돼 있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쯤 지나면 새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싫어하는 마음 이거를 쭉 분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그 근본에는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해 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과 충돌될 때 그걸 거부하려고 하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삶은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다음에 스스로 마음 속에 싫어하는 마음을 버려 싫어하는 마음을 버려 그렇게 해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하고 그렇게 머문다 늘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했던 말입니다 세상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은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은 느낌을 잘 조절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느낌만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면서 살면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서 대부분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느낌을 조절하면서 느낌을 순하게 가지면서 살면 모든 것이 아마 거의 다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일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느낌을 잘 순하게 조절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내 편이 돼요 그런데 느낌을 나같이 쌀쌀맞게 가지면 사람들이 오다가도 다 가버려요 도와주러 왔다가도 가버려요 느낌을 순하게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게 어려운 일 느낌을 순하게 갖는 것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덕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덕 있는 사람 덕 덕이라는 말도 애매한 말이잖아요 애매모호한 말이잖아요 느낌이 순한 사람 불교에서 수행을 잘하고 지혜가 출중하고 남에 대한 자비가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묻어나오는 느낌이 순한 느낌인 겁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주 그 느낌을 강조하신 게 많아 느낌을 여기 오는 분들은 다 느낌이 좋아요 나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날 보고 느낌 왜 그렇게 쌀쌀 맞아요?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요? 이런 말 아주 듣기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나한테 참 많이 해요 나 많이 들어요 늘 신경 씁니다 그래도 그렇게 신경을 써도 내 느낌이 그렇게 순하지 않은가 봐 얼마 전에도 아주 우리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인데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그 사람이 큰 스님한테 뭐를 하러 왔어요 하러 왔는데 내 눈에 또 거슬렸는가 봐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마디를 내 질렀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다시는 주의심 앞에 가기 싫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고민을 했어요 내가 나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사람들한테 쌀쌀 맞게 그렇게 말을 하는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인간으로 사는 것이 불교적인 인간입니다 불교를 하는 이상 불교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아주 풍성한 덕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연민이 넘치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인간이 불교적인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불교적인 인간 불교적인 인간의 핵심의 내용은 느낌이 순한 인간이다 아시겠지? 그런데 주웅들은 전부 느낌이 순하지 않아요 대개 보면 다 그래 말만 하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정에 끄달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세요 내가 16세 절에 왔는데 16세 어머니하고 빠이빠이하고 절에를 올 때 그 과정이 순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끝끝내 그걸 이겨먹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이 순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느낌이 순한 것은 적당히 기대하세요 그리고 스님들을 보고는 느낌이 아주 싸납다 그러면 아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걸 배우시라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금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방일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방일하지 말아라 방일하다는 말은 넉넉히 시간 보낸다는 말이요 놀 빵자에다가 그냥 놀 일자를 쓰는 거예요 놓아버려 뭘 놓아버려? 자기 의지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뭘 하고자 하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인텐션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리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방일하지 마라 그런데 그게 게으른 건가?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부처님한테 많아요 제자들한테 했던 말 가운데서 방일하지 마라 방일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은데 여기에서는 그 표현을 안 쓰고 여기에서는 근면하게 지내라 이렇게 해놨어요 성실하게 지내고 근면 성실 요즘도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그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내용 아니에요? 어린애들 여러분들 낳아서 애들 키우면서도 성실해라 근면해라 성실해라 근면해라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그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불교적인 인간이다 정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 그렇게 살면 비구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사는 인간이면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사는 인간이면 인간 가운데 최고 중에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 마음을 내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일으키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한 번 본 사람 열 번 본 사람 전부 와서 나를 돕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서 느끼는 느낌이 그 사람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하기 때문에 이게 자등명 법등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3월 1회법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뽑아갖고 왔고요 내가 제가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살면 얘기하는 과정에 늘 아쉬운 부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저런 정도 됐으면 절에도 늘 오고 늘 법당에 가서 참회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부처님께 고백하고 가고 저런 정도 되면 불자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대화하다 보면 어디 나는 종교가 없어요 이래 종교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은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이게 정말 나의 책임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반이 반성하고 그런데 그 근본에는 뭐겠어요? 그 근본에는 불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와서 촛불에 불을 붙이고 향을 올리고 절을 하면서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뉘우치기도 하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부처님께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것까지인 거예요 부처님이 날 보고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몰라 어떤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이상적인 인간의 모델을 향해서 나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나는 종교가 없어요 이래 그런 소리 들으면 참 마음이 참 묘하죠 묘해 그런데 이게 제과자들만 그런 것도 아니죠 제과자들만 스님들 중에도 불교의 기본적인 원칙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출가해가지고 또 제과에 환속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투철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중이 될 때 일곱 명이서 중 됐어요 금산사에서 수계식을 하는데 일곱 명이서 그런데 내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한 스무 살도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김 가니까 김행자는 저래 중도로 못 할 거야 하는 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우리 같은 행자들로 있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김행자는 중도로 못 할 거야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좀 듣기도 싫고 그렇지만 아무튼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저 그런가 보다고 갔는데 그 일곱 명 중에 나만 남고 여섯 명 다 갔어 내가 행인사 강원에서 한 11년 12년 내가 우리 스님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그 스님들이 줄잡아 뭐 한 500명은 될 거예요 그 스님들이 500명을 가르쳤어 그런데 누가 와 야 뭐 그 100년 하면 그 가는 지금 뭐하고 지내나 이렇게 물어보면 환속했어요 환속한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러겠어요 왜 2년 따라 가는 거니까 그거에 뭐 어떻게 하겠어마는 그런 게 전부 이게 기본 원칙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간됨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죄가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스님들도 그래 스님들도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고 어떤 가치를 찾아가고 할 것인가 돼서 분명하지 않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에 현혹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돈 돈 돈 돈 그러니까 그냥 절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에는 관세현보사를 하면서도 바로 돈 돈 돈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인간됨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는 것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불교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 그리고 불교를 어떻게 아는가 문화적으로 아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는 문화라고 하는 게 컬처예요 컬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문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아 문화 참 고상한 건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상한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게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은연 중에 이렇게 누군가가 갑에 해당하는 사람이 을에 해당하는 사람을 길들이는 것을 갖다가 문화라고 해요 은연 중에 길들이는 거예요 아우라로, 경험, 풍토로, 분위기로 계속 물들이는 거예요 그걸 문화라고 해요 문화 음식 문화 음식 문화가 뭐예요? 어디서부터 집에서 같이 엄마가 주는 음식 계속 먹다 보면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 그걸 갖다가 문화라고 한다고 불교를 그런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불교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많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참 부족하죠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방식으로 보면 부처님의 방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자등명 법등명 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부처님은 뭐 이렇게 뭐 그분이 철학자도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연기의 내용으로 세상을 일관되게 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가신 부처님의 삶의 방식이 당시 사람들한테 크게 감동을 주었고 감명적이고 저렇게 삶으로 해서 행복해지겠다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처님 제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했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첫째 좀 탐구하는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거기 오늘 읽은 것 중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싫어하는 마음을 갖지 말으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그 태도 같은 것도 부처님이 모르는 거 있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저 스님은 무슨 스님이 말을 그렇게 하나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모르는 게 왜 없겠어요? 모르는 것이 있지 모르는 게 있으면 솔직히 모른다고 하고 더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좀 이성적일 필요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불교는 어쨌든 간에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인류가 이렇게 과거로부터 받은 문화유산 가운데서 정말 최고 으뜸의 문화유산이다 나는 이런 생각에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런가? 불교는 법에 의지하는 종교잖아요 그런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없지 일본의 무슨 신도가 그렇습니까? 중국의 유교가 그렇습니까? 그런 종교가 이슬람이 그래요? 뭐가 그래요? 그런 종교가 없죠 그런 점에서 아주 위대한 유산이에요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 풍력 같은 거 내려놓아야 되겠다 풍력 같은 거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평화롭게 살아야 되겠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 내려놓고 남과 조화롭게 화합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관용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태도로 일관되게 세상을 살면 크게 불교적인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오늘 3월 1일 가족법회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부처님의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좀 새기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쉽지 않지만 노력하는 거죠 그런 자세를 놓쳐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놓쳐버린 줄 알았을 때는 바로 참회하고 다시 그러려고 노력해야죠 그런 인간이 불교적인 인간이죠 여러분들 자등명 법등명 하는 자세로 여기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 거기에 세상에 대한 욕심 무한대로 가져봐야 자기만 괴로워요 되지도 않고 그리고 싫어하는 마음 내면서 개성 부려봐야 자기만 괴로워 그러니까 순한 느낌을 가지면서 불교적인 인간으로 풍성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법을 섬으로 삼고 귀초로 삼아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안 한다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나 귀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초로 삼고 다른 것을 귀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안 한다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잔신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어떻게 비구는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라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 금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 서금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난다 여의와 같이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초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법을 섬다 난다 여 누구든지 지금이 난 죽고 난 후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고 흡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초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공부짓기를 원하는 비구들은 최고 중의 최고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